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혜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소에서 이 야고보소도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에 따른 행위,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가장 마지막 구절에 바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소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소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온유함을 얻고 그 온유함으로 화평의 열매를 매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 따로따로 각각의 행동지침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실천해야 할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행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 1, 2절에서 다소 강하게 명령하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늦게 온몸 굴레 씌우리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시작하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말하기 전에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 선생, 다른 말로 라삐죠 라삐들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들을 보면 만일 아버지와 라삐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구할까? 라는 질문에 이 사람들은 라삐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라삐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존경받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고보소가 쓰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권위와 존경만 바라보고 누구나 아무나 다 선생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야고보사도는 선생이 된다는 것은 권위와 존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남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따를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말,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뒤로 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존경, 또 권위 이런 것만 쫓아 아무나 선생이 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고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선생이 되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선생들은 과연 합당한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사도는 2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되는데 또 모든 사람은 또 말에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이 말 들어하면 어떤 사람도 선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토록 지금 야고보사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행함 행함을 이 선생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특별히 행위에 있어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선생이라는 직업을 대표 삼아서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단지 직업으로 선생으로 보지 않고 그 행위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더 나아가 양육하는 것으로 그런 행위까지도 확장해서 본다면 이 선생이라는 대상은 우리 전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우리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틀렸다 맞았다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또 판단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넓게 보면 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단순히 직업으로 선생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이 있으니까 나는 선생은 아니니까 내가 선생이 될 거 아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선생이 되려는 사람 그리고 선생한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행동 방식 중에서 우리 언어의 문제 즉 혀의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첫 번째로 혀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신체 전체로 놓고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지만 아주 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릇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먼저 여기서 말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혀에 비유를 합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혹시 말을 타보셨구나 진짜 큰 말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재갈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쇳덩어리 하나가 그 1000km가 넘어가고 1500km가 넘어가고 그 큰 말들을 제어하고 길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배를 운전하는 키 그 운전대 동그란 걸 얘기하죠 그 키를 통해서 그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만큼 그 위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뭘 흥미롭게 느끼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언어가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이 혀가 이 혀로부터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야구보사도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는 두 번째로 혀는 나의 소유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한 불이 많은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강원도 산불 난 것을 기억합니다 전신지주에서 떨어진 그 전선이 스파클을 일으켜서 그 작은 불꽃이 낙엽에 옮겨 붙어서 운동장 몇백 개 한 800개 넘어가는 축구장이 800개 넘어가는 큰 면적을 다 태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큰 것들을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주 작은 혀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로 인해서 나의 통제를 넘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아주 작은 혀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보다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언어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좋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 혀가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잘 안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합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자리에 가면 우리의 혀가 아주 신나고 재밌게 그리고 아주 빨리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러한 혀가 우리의 이러한 혀는 바로 지옥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인 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삶 전체가 한 번에 다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살라져 끝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 또한 끝끝내는 지옥에서 불살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원 2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명확한 사실, 이 사실을 우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이 마음과 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그 말을 하지 말고 꾹 참을 걸 하는 후회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 쓸데없이 카톡에 그 말을 해가지고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참 후회를 하고 집에 와서 누우면 갑자기 이불을 발로 차게 되죠 이불 켜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돌리고 싶지만 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후회를 하고 심지어 카톡을 확 지워버릴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유행했던 공업용 미싱으로 내 이불을 다 그냥 꿰매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렇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8절에서는 이처럼 혀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여 왔고 또 지금 또한 길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아주 말썽구렁이 강아지들이 등장합니다 막 사납고 짖고 물고 심지어 아무데나 용변을 보고 주인 침대에서 이렇게 또 일을 보고 그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기도 하고 주인도 물기도 하고 그런 강아지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저게 뭐가 이뻐서 저렇게 데리고 키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조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강아지의 그 문제된 행동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아지가 놀랍게 변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물학대, 동물 논란 때문에 많이 없었지만 예전에 서커스 같은 데 가보면 호랑이고 사자고 곰이고 원숭이고 심지어 코끼리까지 그 조련사의 말을 따라 말을 잘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고 신기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을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동물들 안 길들여질 것 같지만 그런 동물들을 길들여왔고 또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결심하고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혀는 언제라도 나도 모르게 툭 튀어서 다시 나올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실수로 인해 곤란을 겪지만 그리고 또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내 성품이 어떤 사람이고 이 혀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인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입으로는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이 만든 형상인 다른 형제들을 우리 입으로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혀는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주일에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나가게 되면 바로 우리는 돌변하게 됩니다 특히 급하고 시간이 없을 때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차가 기다리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 않고 그리고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3층에서 눌렀는데 갑자기 2층에서 내려서 2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지킬 박사가 하이드 씨처럼 그렇게 금방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예로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내 그리고 아이들 또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그런 존재지만 우리는 때로는 순식간에 변해서 거칠고 험한 말을 막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 입술로 사랑을 하면서도 또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후회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상처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같은 일이 흔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혀는 이렇게 이중적인 말들을 내뱉을까요? 이게 단지 우리 혀가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이 바로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사도는 우리 혀가 왜 이러는지 그 근본 원인을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내겠느냐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샘은 그 안에 어떤 물, 단물이 있었든지 쓴물이 있든지 담겨있는 그 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진 간에 그 나무에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혀는 우리 안에 있는 혀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을 자연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혀가 드러내는 우리 마음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것을 혀가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야고보사도는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한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호크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그리고 온유화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혈기를 부리거나 오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지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남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것이 있으면 너무나 억울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은 그냥 보통 시기심이 아니라 독한 일어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독한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툼도 일어납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 항상 싸우고 절대로 화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지혜는 15절을 보면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땅의 것이고 정의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그런 땅의 지혜인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혀로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가 꼭 담고 있어야 되는 그 지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궁유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고 은혜롭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유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이런 것들로 채웠을 때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18절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 그 의라는 행함 그 행함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우리의 혀로 드러내라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꼭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그렇게 일할 거면 회사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가끔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교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공공히 생각해 보면 진짜 회사를 다니지 말고 학교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또 공부도 더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사도가 오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더 좀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좀 분발을 해보라고 우리를 좀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말 그걸 녹음해서 오늘 이 시간 들려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말들을 그대로 녹음해서 지금 들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이 사역이 다 끝나고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야고보사도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 안에 매일매일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떠올리면서 잘 안 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는 10편 141편의 말씀처럼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 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비판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말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크게 변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다가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고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서 세상이 주는 지혜, 시기, 다툼 이런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만 맺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사도는 오늘 이 야고보사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고 너무나 실수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입숨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상상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의의 열매, 선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선한 행위를 하고 항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지혜로 우리 입술로 이 한 입술로 두 가지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궁유리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를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 입술을 지켜달라고 광고하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Like 아멘 주님 주님 이렇게 주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